우리 나이에는 뭐가 없어요? 숫자가 필요 없는 거죠? 이번에 모실 가수님은 한동원 가수님이시라고 아주 멋지신 분이십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압록강 700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압록강 7댄리 압록강 7댄리 압록강 7댄리 압록강 7댄리 압록강 7댄리 땡목이 흘러간다 봄이 오면 불빛 위에 우선진 노래 이슬 맞은 꽃잎이 감긴다 어느 때나 또다시 돌아가리 정든 꽃잎무강에 정든 꽃잎무강에 이슬 부르나 warm heart 압록강 7댄리 압록강 7댄리 산디가 오는구나 산디가 오는구나 비에 젖어 날려가는 길어기 때는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자나 꿈에서도 잊지는 못하여서 그리는 고향 산철구 그리는 고향 산철구 그리는 고향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